음? 이끄 이뻐라. 나오려고 돌아다닐래. 진짜 이뻐하시네요. 뭐 또 밥 먹을래. 밥 먹을래? 대화가 그냥. 물 줄까. 귀 나와 봐. 귀 나와 이불을 내서 오줌 쌀까봐. 남서방 이불 또 헌잎을 줘야겠다. 나 옆에 나와가지고 또 또 이 오줌이 싸우면 우애는 거야. 저 집에 들어갈라 한다. 들어갈래? 들어갈래. 아가야 춥지? 그럼 들어가자. 그래 들어가자. 여기 춥다 춥다. 아이고 아이고. 이리 와라. 가식거리 사왔는데 진짜. 가식거리. 저거 뭐고? 저 귀 나온다 봐 귀 나온다. 귀 나온다. 이거 이거. 아 이거 똥 사라 한다. 이거 와봐라 이 똥 사라 한다 이거. 얘가 뭐 안 하네. 남수방 불러줘야 돼 남수가. 아 똥 문다 똥 문다 똥 문다. 아 똥 문다 똥 문다 똥 문다. 야 먹을 것도 없는데. 아이고 마야. 아유 무슨. 그러니까 똥이 마려워서 자꾸 나왔구나. 궁디는 안 닦고 그냥 그것만 닦아 가야 하나. 네? 아 쟤 궁둥이? 어. 아 궁둥이도 닦아줘. 궁둥이 안 닦아 왜 너 사람이랑 짐승이나. 어디 보자 내 궁둥이 한 번 닦아. 궁둥이 안 닦을 것 같은데. 아니 똥 문다 닦아야지 안 닦이나 왜 안 닦아. 내가 그래 뭐 한다 하지 왜 뭐 한다 하는 거야. 진심으로는 버리지는 안 하지. 아유 남수방 가져가야지 그 여기로 놔두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. 솔직히 말하지 이만치 아프면 메리 누나 있으면 밥을 얻어 먹을 그런 처지인데. 뭐 만사가 이거 뭐. 우리 할아버지는 저 소지도 안 해요. 있는 반찬도 냉장고 있는 것도 안 찾아 먹고 밥만 떠가지고 잡상. 그럼 협정하게 안 해준다 뿐이지 소지 조금씩은 해요. 조화합시다. 안 닦다. 내가 우리 시어머니 똥도 치르는데 내가 아주 몸서리를 냈는데 저 개 가져와 나를 성가시가. 아니 제가 이제 이빨은 나 어디 데리고 가야지 지금.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제. 고양이 지새끼한테도 물러가게 생겼구만. 이빨이. 이빨이 나면 뭐 말 안 돼 안 돼 안 돼. 정혜민이 이제 전화해 가야 개가 간다 해. 어 그렇잖아 이제 자기 얘기 했네. 어 강아지 너무 이쁘단다. 어 강아지 너무 이쁘단다. 어 강아지 너무 이쁘단다. 여보세요?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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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라. 잠깐만 내 엄마 좀 바꿔줘. 정혜민이 이제 랩하실 것 같은데. 야야. 대기다 대기다 내가 핀 행한 꼴로 다 보다. 뭐 강아지 조막띵같이 가와가지고 저 방에다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뭐 이랬다. 저걸 어떡하노. 아이고 개 조막띵같이 와가지고 이거 방 한 번 똥을 몇 번 쐈다. 이거 마련 싸고 방 한 번 싸고. 한 번 쌌네. 아이고 별 꼴도 다 많다. 별 꼴도 다 많다. 너 집에 갔다 미겨라. 너 아파트 미기 던동. 미기 때 엊그다 병원에 가지고 가든다 해라. 나는 안 한다 안 한다. 이거 개 좀 알아듣겠어요. 듣기 싫은 사람 하니 끊어 뿐다. 이제 저기 주무세요 그러면. 오늘은 제가 볼게요 이게. 나도 이제 고마워 자네 사온 게 고마워 먹고 잘세. 귀여워. 오 갈등. 젓가락 나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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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뽑아달라고. 아빠 경고했지. 오. 아이 시끄러. 엄마 먹어. 자기는 철부지 하면서 애한테. 애들이 성장했을 경우에는. 이제 뭐를 알아요. 할머니는 조금. 안 좋죠. 아. 유야. 저기 봐봐. 엄마가 누구. 어떤 게 엄마인가. 네가 한번 찾아봐봐. 수영이. 어? 수영이야? 아 나왔다. 유 유 유 유. 유 유. 유 나오네. 엄마도. 엄마가 춤 되게 잘 춘다 그렇지? 유 유도 한번 해봐라. 엄마가 어떻게 추고 있니? 호유. 잘하네. 잘하네 호유. 야. 고마워.